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뜨거운 역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장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봉도하겠습니다 장세기 17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살아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에게 아르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사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은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은약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해가지고 사라에게 주신 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라에게 주신 이 복은 최고의 여인에게 주신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개명을 합니다 장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은 생육, 번성, 큰 민족을 사라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귀한 아들 이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복,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은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누리는 약속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일시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약속하신 이 약속은 영원 무궁토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한 번 단일의 축복이 아니고 계속되는 축복, 영원성을 의미하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또 믿고 구하는 우리들의 축복은 일시적이 아니고 잠시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영원히 영원 무궁토로 누리는 축복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기억하고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에게 주신 이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무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 또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일시적인,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을 마음에 쓰기시고 또 영원한 것을 거심을 마음에 깊이 믿으시고 또한 영원히 무궁리, 무한히 제한이 없는 축복입니다 세상의 축복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축복이 물질적이든 또한 세상의 부귀 영화이든 지혜와 능력이든 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절대적인 축복 이외에는 전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일회용이고 한 번 받으면 한 번 사용하면 한 번 누르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은 영원, 영원 무궁한 것임을 믿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이 말씀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축복을 받아 영원히 누리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이 살아에게 주신 이 축복은 약속의 축복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한한 것입니다 절대적이요 영원한 것이며 무한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아들에게 이사에게 대를 입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 받은 자 구원의 백성 구원의 복을 우리가 늘 말합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시고 믿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선택의 축복이며 구원의 축복이며 약속의 축복이며 영원한 무궁한 축복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에게 주신 축복은 아들만 준 복이 아닙니다 이성만 준 축복이 아닙니다 열국의 어미로서의 복을 받았습니다 열국의 어미라는 맛은 선택자의 축복 구원자의 축복인데 이 선택의 구원의 축복을 여인을 대표해서 받는 것입니다 대표해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 모두 공부를 했습니다만 자기 학급 70명이나 80명 학급에서 1년 개근을 해도 상을 받습니다 또 시험을 잘 치루어서 1등을 하게 되면 특별 우동생으로서 상을 받습니다 일식이 한 번 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일회용이 아니다 한 번만 받고 한 번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받은 축복은 영원히 영원히 찾아 손손 대회를 이어서 누리는 이 축복 오늘 믿는 자의가 받는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축복입니다 말씀으로 받는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사라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면서 이 말씀을 감사히 받으며 기쁨으로 받으며 이 받은 축복의 말씀을 영원 무궁도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또한 이 축복은 열국의 어머니로서 여인의 대표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 한 사람은 자신이 봤지만 사라 한 사람이 아니고 지구촌에 온 모든 여인 과거에 왔다 간 여인 지금 와서 살고 있는 여인 앞으로 하나님 보내실 모든 여인들 숫자적으로 천만 백만 천만 그런 숫자 개림이 아니고 끊임이 없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회용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 또 복받기를 원한다 복받 또 복밀기를 우리가 원하고 복 빌지요 주의 이름으로 성부성자의 이름으로 복비는데 이 축복은 형식이 아닙니다 일회용이 아닙니다 들으라고 좋으라고 한 번 받고 춤추고 마쳐버리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한 번 받으면 아무도 빼앗지도 못하고 빼앗아 갈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빼앗을 수도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 영원 무궁하신 이 축복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요 또 약속한 축복이요 그 주신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 약속한 축복을 사라가 받게 돼요 사라가 여인의 대표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 오고 이 지구촌에 오고 오는 모든 아브라함이 후손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국의 어머니의 축복이 뿐만 아니라 민족 열광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위당을 하나님이 주시고 다위당을 통하여 메시아에게 오시는 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령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적입니다 사실적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축복이 사라 역사합니다 내일도 그 축복이 사라 역사할 겁니다 주님 제림하신 일까지 그 축복이 지속될 것입니다 지상에서만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지상에서 끝나는 축복이 아니고 영원 무궁한 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까지 이어지는 축복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요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 믿는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듣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지구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 받는 이 순간 이 축복을 받는 이 축복이 나만 개인나 누린 것이 아니고 받는 여러분의 개인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주님 제림하는 날까지 영원 천국 무궁색에 이어지는 축복인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요 오늘 이 방송에 이 축복받는 이 축복이 뭐가 세상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거부가 되고 또한 세계 재벌이 되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과 동시에 빛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빛이 있습니다 빛은 영원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축복은 너 복받아라 내가 복받았습니다 믿고 바란 사람은 영원한 복이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하느님의 사람들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이 축복의 크고 놀라움은 영원 무궁한 축복을 못 느껴 그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재벌되는 그것만 축복인 줄 알았는데 하느님의 축복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제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하느님의 축복이요 무궁한 것이 하느님의 축복이요 불변의 축복이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방송 듣는 지구촌 모든 하느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요 이 축복받은 것을 하늘레야 아멘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왜 축복하시느냐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라고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축복은 나누는 축복이에요 아멘 나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버리떡 다섯 덩어리 물거기 두 마리 가지고 오천명 먹겠다는 말씀이 뭡니까 그 하느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버리떡 다섯 물거기 두 마리 그 제한된 거예요 제한된 축복이 하느님의 손에 들려지면 제한이 없는 축복이 됩니다 그거 우리 믿는 사람이 믿어야 돼요 아멘 또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이걸 분명히 성령적으로 하느님의 축복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무한한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하느님의 사람들이나 말씀을 듣는 하느님의 사람들이 하느님의 축복을 늘 제한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남보다 더 받아야지 나는 아브라함 보다 더 받아야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한이 아들도 제한이 되고 물질도 제한이 되고 수명도 제한이 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으나 영생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 하늘나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 아니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에서 제한된 축복 같은 그 축복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세계의 축복은 땅도 내 것이요 하늘도 내 것이요 바다도 내 것이라 하신 하느님이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바다도 주셨고 바다의 모든 생물도 주셨고 땅의 모든 만물도 우에게 주신 것이 하느님의 축복이에요 그리 한마디로 다시 이 종이 강조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은 제한력인 것이 아니다 무궁한 것이다 하느님의 축복은 영원한 것이다 하느님의 축복은 누구나 다 믿는 자는 받는 것이다 제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백성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바꿔줘 원하는 자에게 축복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느님은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에 우리가 지역적으로 내기도 합니다만 하느님이 저 하늘에서 비를 이 땅에 쏟아질 때 제한이 없어요 책정해가지고 몇 미리 왔다 바람이 부는데 몇 킬로 달려왔다 인간이 제한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는 제한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영원히 계속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났다 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천지만물을 전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인들을 영원한 구원의 축복의 나라 인도하시는 게 위하여 십자가에 목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소서 너는 축복받은 내 백성이야 너는 축복받은 내 아들, 딸이야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환란, 피팍 모든 질병을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야 축복이 뭡니까? 물질적인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두 가지 축복을 나눌 수 있는데 영적 축복과 육적 축복인데 영적 축복에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육적 축복에는 우리 인간 삶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찾고 얻는 것에서 받는 축복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이 세상에 제한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한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제한으로 영원히 영생토록 주시는 축복을 우리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만에 믿고 전합니다 이 방송 듣는 모든 지구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선택과 축복이 뭡니까? 선택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만 주장하는데 축복만 주장하면 세상적이 되어버리고 인간적이 되어버리고 그러나 세상을 초과하고 인간을 초과하는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딸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모든 세상에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이 무한히 영원히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누리기만 합니다 받아서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받아서 내가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영적인 축복이나 물질적인 축복이나 내 개인의 건강의 축복이나 내 자손 후대의 축복을 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아서 믿습니다 받고 믿었으면 받고 믿은 사람이 첫째는 기뻐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이 늘 슬퍼합니다 늘 겉으로는 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늘 울어요 늘 우는 소리합니다 이제 그렇게 사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늘 기뻐합시다 늘 감사합시다 늘 춤추어 살아야 돼요 아멘 제가 나이 90인데 지금도 저희 할머님을 생각하면 참 천사 같은 어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나 그 신앙생활에 제가 어머니 저절빨 때부터 할머니 품에서 기도하고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백년을 가까이 사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제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제적인 사랑을 무엇으로 느끼는 거 아니? 어머니의 사랑으로 어머니가 나를 젖을 먹이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구심까지 살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내가 어머니의 족구제를 물고 빨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신앙의 젖주를 우리 할머니 빨든 그 하나님의 젖주를 나도 어릴 때부터 배우고 빨고 지움도 빨고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제가 증손 가져왔는데 지금은 6대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 개인의 신앙 체험으로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모든 지구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나는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이다 이제 받은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 받은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줄 사람이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방송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타를 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 앞에 가서까지 영원 모금토록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삼일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며마 이미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누리는 것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전달하고 내 이웃에게 전달하고 내 민족에게 전달하고 이 지구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갈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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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